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생산량도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. 꽃이 피는 시기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맘때쯤에는 매일 수분작업이 이루어집니다.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암술 중앙부에 꽃가루를 골고루 묻혀야 합니다. 수꽃가루의 활력도도 키위 품질과 생산량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. 꽃가루 활력도가 거의 70%에서 80% 이상 활력도를 보여야 저희 농가분들께서도 인공수분 하실 때 골고루 큰 과실을 생산하실 때 유리하시고요. 특히 인공수분 하시기 전에는 센터에 방문해 주셔서 발화력 검사를 같이 병행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꽃가루 바라 적정 온도는 20에서 25도. 청명하고 바람이 없는 날 따뜻한 해가 비추는 오전에 인공수분을 실시해주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. 농업기술원은 키위 과실 크기와 종자수가 비례하는 만큼 꼼꼼한 인공수분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KCTV 영농정보입니다.